지갑은 최근에 어디서 잃어버렸어요? 옐린이였어요? 옐린이였어요? 아까 얘기했잖아요 했던 얘기 왜 또 해요? 했던 얘기 왜 또 하세요? 아니, 했던 얘기 왜 하세요? 아까 형돈이 형 얘기했잖아요 했던 얘기 왜 또 해요? MC가 이렇게 두 번씩 질문해도 돼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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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그 얘기 형돈이 형이 했잖아요 아, 됐습니다 아, 쟤 지인인데 아니, 방금하는데 지인을 데려오면 어떡합니까? 아예 민호 캐릭터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제 귀마개를 하고자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데가 LA라고요? 알겠습니다 바짝 정신 차려요 두 분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전쟁이야 어쨌건 뉴욕이라고 안 했지? LA라고 했지?